네, 어서오십시오. 이경찬 대표님께서 시상을 네, 박사님께서 네, 에리펜 이경찬 대표님 시상을 위해서 함께 자리하시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자락이에요. 조금만 더 격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름다운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강한 친구들 최규칠 대표님 그리고 플로원 벤처스 코리아 우리 김현재 대표님 올라와 주시고요. 주식회사 BNK 이상원 회장님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천미선이 우리 있었죠? 네, 대표님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외쳤죠? 어서오십시오. 네, 우리 천미선 대표님. 네, 함께 그러면 치의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식회사 강한 친구들 최규칠 대표님 최규칠 대표님 앞으로 한 번 만 자리하시겠습니까? 네, 어서오십시오. 네, 강한 친구들 최규칠 대표님께 네, 우리 모두의 박수를 담아 공로상을 드립니다. 2018 All Together Estation Awards입니다. 박수 담아주십시오. 우리 강한 친구들 우리 쪽으로 그렇죠? 우리 경호, 이게 스킬 안내 우리 하행사인 분을 함께 하는데요. 어서오십시오. 다음에 이제 천미선님. 네, 어서오십시오. 네, 어서오십시오. 네, 어서오십시오. 네, 두 분께 감사를 아울러 드립니다. 강한 친구들 우리 한국 대표들이 그런 경호 안내 이런 양편을 기억이 되어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수영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경기 드리고 천미선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우울증 자살내문 캠페인을 법적으로 그렇게 계속 진행하니까요. 스타분들 함께, 또 팬분들 함께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앞을 향해 사주시고요. 네, 기념사진 찍으셨어요? 네, 기념사진. 네, 찍어주시고요. 네, 자,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네, 송혜슬을 이어서 작은 하트. 대표님 작은 하트. 그 사랑을 나눕시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아름다운 기억 저희가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른 말도 저희에게 해주시고요. 이제 낭다운 얼굴께서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두 분 자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완용 교우께서 오셨었어요. 그런데 아드님 생일이어서 지금 가족들끼리 다 기다리셔가지고 먼저 받고 가셨습니다. 네, 먼저 받고 가셨습니다. 네, 여러분.